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에서 어느 준비성 많은 노인이 장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관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사가 몇 개 소개해 준 그 관을 보고 나서 노인이 물었어요. 이거 2,000프랑짜리하고 저거 3,000프랑짜리 관의 차이가 뭐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2,000프랑짜리보다 3,000프랑짜리는 관 안에서 팔을 편하게 뻗을 수 있습니다. 이랬대요. 좀 더 비싼 것이 팔을 좀 편하게 뻗을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감동 에피소드 코너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초상화 한 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태현의 노래 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영화 중에 체리향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체리향기에서 한 사내에게 박예리노인이 들려주는 그런 따뜻한 에피소드 하나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박예리노인이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둘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네. 남자는 너무 불행했고 그래서 마침내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던 거지.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새벽에 남자는 목을 매달 밧줄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어. 뽕나무가 울창한 농장에 다다라서 뽕나무 나무 위로 밧줄을 던졌지. 그런데 밧줄이 걸리지 않아서 직접 올라가 묶어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밧줄을 묶는 남자의 손에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것이 잡힌 거야. 그게 바로 뽕나무 열매인 오디였어. 남자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지. 열매의 그 달콤함 그 오디의 달콤함이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먹게 됐지. 그러다가 날이 샌 거야. 학교 가던 아이들이 남자를 보고 오디를 달라고 소리쳤지. 그래서 남자가 나뭇가지 위에서 오디를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던졌는데 아이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기뻐 소리 질렀고 웃었지. 그래서 남자 얼굴에도 남자 얼굴에도 함께 웃음이 가득했던 거야. 남자는 오디를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에서 막 깨어난 아내에게 그 오디를 먹게 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처럼 행복해 했대. 남자는 죽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돌아와 보니까 모두 행복 가득했던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지도 몰라. 누구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제 없는 삶이란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해 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해도 아직은 아직까지는 삶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건 아닐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들은 다 각기 각각의 과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산다는 것도 그렇지.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햇빛이 뜨거우면 햇빛 뜨거운 대로 아름다운 과일이 열리는 거지. 생각해 봐. 우리가 미처 맛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박예리노인이 그 한 남자에게, 청년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이상은 영화 체리향계에서 박예리노인이 들려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런 속에 뭔가 깨달음 있죠? 모든 계절은 그 계절 나름의 각각의 과일을 가지고 있다. 그 과일 우리가 미처 맛보지 못한 계절의 아름다운 과일 아름다운 삶의 향기 우리가 미처 맛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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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에 이어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순우리말이고요. 가나다라마의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홍두깨생가리 홍두깨생가리 홍두깨생가리가 뭘까요? 홍두깨생가리 네, 4237님, 내빈육원님, 꿈고백님, 풀빵구리님, 인화님 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홍두깨생가리가 뭘까요? 홍두깨생가리 아무도 안 풀어 아무도 안 풀어 아무도 안 풀어 4237님도 안 풀어 자, 홍두깨생가리 누가 풀어봐 아, 인사만 하지 말고 인사만 하지 말고 꿈은 꾸는 자마님 막내 막내가 풀어봐 네 홍두깨생가리 홍두깨생가리가 뭐예요? 홍두깨생가리 자, 홍두깨생가리는 홍두깨생가리는 서투른 일꾼이 논밭을 갈 때 잘 갈리지 않는 곳을 억지로 가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홍두깨생가리라 그래요. 네, 서투른 일꾼이 논밭을 갈 때 잘 갈리지 않는 곳을 억지로 가는 일 이거를 홍두깨생가리 이거를 홍두깨생가리라 한다. 그 다음에 흙다짐 흙다짐은 아시겠지? 흙다짐 흙다짐 흙다짐이 뭐예요? 흙다짐 흙다짐 왜냐하면 타작하는 나달들이 흙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단단하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요. 그러기 위해서 흙다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흙다짐이란다. 타작마당 타작을 준비하는 그 기본 자세죠. 그렇죠? 흙다짐을 해둬야 타작마당 할 때 나달들이 이렇게 잘 고를 수가 있잖아요. 가리는 뭐예요? 가리 가리 가리는 뭐까요? 가리 가리는 뭐냐면 곡식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가리라 그래요. 곡식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또 가리는 또 그 한 대 묶은 한 줌 분량 한 줌 분량 이렇게 손으로 딱 잡으면 한 줌 분량 한 줌 남짓한 분량을 한 가리라 한다. 가리 가리라 그래요. 곡식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도 가리고 한 대 묶은 한 줌 분량 한 줌 남짓한 분량을 가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강모는 뭘까요? 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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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모는 뭐냐면 가뭄으로 물을 대지 못해 그러니까 논이 말라 있겠죠. 논이 말라 있어서 이렇게 모를 제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꼬챙이로 구멍을 뚫어 또 혼미로 구멍을 뚫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심어놓은 모를 강모라 그래요. 강모 예 가뭄으로 물을 대지 못할 때 그런 그 말라버린 논에 꼬챙이로 또 혼미로 억지로 심어놓은 모를 강모라 그래요. 강모 예 그 다음에 겨룹은 뭘까요? 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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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룹은 뭐예요? 네 겨룹은 음 껍질을 음 껍질을 벗긴 인데 멋진 인데 벗긴 벗 껍질을 벗긴 벗긴 껍질을 껍질을 벗긴 껍질을 껍질을 벗긴 껍질을 벗긴 3대가 아 바로 음 겨룹이에요. 겨룹 껍질을 벗긴 3대가 아 겨룹 3대 있잖아요. 3 자 그러면 음 정리를 해볼까요? 홍두깨 생가리 홍두깨 생가리는 서투른 일꾼이 논밭을 갈 때 잘 갈리지 않는 곳을 억지로 가는 일을 홍두깨 생가리란다. 그 다음에 흙다짐 흙다짐은 타장마당 그 바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흙을 다지는 일 이게 흙다짐이란다. 가리는 뭐냐면 가리는 곡식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말하는데 더러는 손으로 이렇게 딱 쥘때 한대 묶은 한줌 남짓한 분량을 바로 가리란다. 강모 강모는 가물어요. 그래가지고 말라버린 논바닥에 꼬챙이나 호미로 억지로 심어놓은 모를 강모란다. 겨룹 겨룹은 껍질을 벗긴 삼대를 겨룹이란다. 알았죠?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갑니다.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지나면 태연기법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의 멜로디가 흐릅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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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멘 아멘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 표현기법 코너입니다 오늘은 송지원씨의 흰소를 타고 작품입니다 부재로는 이중섭의 일기입니다 경상일보 신춘문의 시조 당선작입니다 사연으로 되어 있네요 사연으로 되어 있는 시죠 이 시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소를 타고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고 쓴 것 같은데요 흰소를 타고 한밤을 새고 나면 절벽같은 아침 온다 3,4,4,4가 됐죠 안개에 젖은 생각 무지개로 걸어도 안개에 젖은 생각 3,4 무지개로 걸어도 4,3 화판 속 내 아이들은 3,5가 됐죠 웃을 줄을 모른다 4,3 3,5,4,3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2연 사부랑한 삶의 고리 4,4 다부지게 조여본다 그 다음에 직강으로 쏟는 햇살 4,4 또 튕겨져 나가는 꿈 4,4 그리움 건너지 못한 3,5 바다 끌어안고 그리움 건너지 못한 바다 그러면 3,5 3,5가 아니라 이거는 3,7이 되어버렸는데요 건너지 못한 바다 그러니까 3,7 끌어안고 눕는데 그러면 4,3 이건 감점됐는데요 감점됐어요 3,5를 지켜내지 못했죠 감점 그 다음에가 3년 거미보다 낮은 몸에 4,4 까마귀 떼 날아온다 4,4 아이들 울음소리 3,4 경문처럼 박혀와서 4,4 늘 품진 황소를 타고 3,5 무명으로 떠나는 길 4,4 마지막 년 어디로 갈 것인가 3,4 흰 뼈대만 있는 길을 4,4 천근의 무게 없고 3,4 근데 실제로는 천근의 무게 없고 그러면 천근의 무게까지를 리듬으로 보니까 5,2가 되죠 천근의 무게 없고 천근의 무게 없고 그러면 5,2 두벅 두벅 걸어가면 4,4 마침내 또 다른 문이 3,5 어둠 속에 열린다 어둠 띄고 소개해야 되죠 어둠 속에 열린다 그러면 4,3 이렇게 지금 3년에서 종장에서 감점이 되어있고요 다른 부분도 리듬에 통과는 됐지만 좀 어설픈 리듬들이 몇 군데 있었죠 역시 시조는 3,4,3,4 3,4,3,4 3,5,4,3을 지켜주는 게 역시 한숲이죠 지금 많이 흠집이 보이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볼까요 이미지 자 리듬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탈락할 위기도 있었어요 그리움 건너지 못한 바다 끌어안고는 없는데 이거는 탈락이죠 사실은 3,5,4,3을 지켜내지 못하고 3,7,4,3이었으니까 이거는 엄연히 탈락 대상입니다 이미지가 좋다면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탈락 같은데요 그렇죠 탈락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 것 같은데 자 이미지를 볼까요 한밤을 새고 나면 절벽같은 아침 온다고 절벽같은 이라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네요 점수 얻어냈죠 안개에 젖은 생각 무지개로 걸어도 생각은 초상인데 이게 안개에 젖어있다고 안개는 시각 이미지인데 젖은은 촉각이잖아요 구상으로 바꿔놓고 그걸 무지개로 걸어요 그럴지라도 화판 속 내 아이들 화판 속에 내 아이들은 웃을 줄 모른다고 이중섭의 그림 속에 있는 화판 속의 아이들인가 보죠 거기는 웃지 않고 있는 말이에요 사프랑한 삶의 고리 다부지게 조여봐요 힘든 삶이 있는데 그거를 다부지게 조여보죠 조여보니까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상인데 그게 고리가 있는 것처럼 바꿔놓고 그 고리를 다부지게 조여본다고 그랬으니까 시체 경상으로는 됐죠 직강으로 손은 햇살 위에 또 튕겨져 나가는 꿈 그 꿈이 말이죠 추상인데 그게 튕겨져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시체 경상화 된 거죠 그리움 건너지 못한 바다 끌어안고 눕는데 그리움은 추상인데 건너지 못한 바다가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움이 건너지 못한 바다를 끌어안고 누워요 그러니까 시체 경상화 된 거죠 이미지로 그려냈으니까 추상인 그리움이 구상인 바다를 끌어안고 누워요 그러니까 시체 경상화 된 거죠 그 다음에 3년 거미보다 낮은 몸에 까마귀 떼가 날아와요 거미보다 낮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점수를 얻어냈죠 거기에 까마귀 떼가 날아온 상징이죠 아이들 울음소리 경문처럼 박혀와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경문처럼 박혀온다고 박혀온다고 울음소리는 청각인데 박힌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감각을 사용했죠 늘 품진 황소를 타고 무명으로 떠나는 길 이중섭의 그림에 보면 황소를 타고 이렇게 길 떠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흰 뼈대만 있는 길을 그 소가 이렇게 흰 뼈대만 있는 것으로 소를 그렸잖아요 천근의 무게 업고 뚜벅뚜벅 걸어간다 천근의 무게를 업어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그때 마침내 또 다른 문이 어둠 속에 열린다고 상징이죠 어둠 속에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죠 전체적으로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서 흰 소 그림과 그리고 소 그림을 그냥 굵직굵직 선으로 그려버렸잖아요 흰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렸잖아요 그런 이중섭의 그림을 실척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죠 좀 리듬 면에서 좀 흠집이 있었지만 이미지 면은 무사히 통과해서 아마 점수를 골고루 얻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경상일보 신천문의 시조 당선작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쓰면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리듬에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송지원 시인의 흰 수를 타고 경상일보 신천문의 시조 당선작을 통해서 한 수를 배워왔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표현 기법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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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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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코너입니다. 오늘 글교정코너는 4237님의 77번째 교정작품 미술관 문학관 제2차 교정본 김부배님의 38번째 교정작품 세월의 공간 인화님의 34번째 교정작품 물방울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4237님 계신가요? 4237님 4237님 계시면 채팅창에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4237님의 77번째 교정작품 미술관 문학관 개관식 2차 교정본을 보겠습니다. 4237님의 미술관 문학관 개관색 개관색 개관색이 뭐예요? 개관식을 말하겠죠? 개관식 2차 교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볼까요? 모롱이 애호 사듯 화려한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띄어야 되겠죠? 작품전 열리는 띄고 날이죠? 열리는 니은 관행상 전성음이니까 날은 명사죠? 오색금 품에 안고 밤새워 가고픈 사연 별빛에게 전하네 잔들어 잔띄고 들어 그리움들 한잔에 가득채워 시린띄고 밤 자락들이 버틸목 버틸목 버틴목 버틴목 횃불되어 애틋한 추억길 띄고 따라 추억길은 붙여도 되죠? 추억길 따라 추억길 따라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 다시 해야 되겠네 추억길 따라 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메모지가 메모지가 지금 메모지가 실수를 했네요 메모지가 자 다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자 무롱에 우스하듯 화려함 피고 띄고 지고 작품전 열리는 띄고 날 오색품 오색군 품에 안고 밤새우 가고픈 사연 별비되기 전하네 잔 띄고 들어 그리움들 한 잔에 가득 채워 시린 띄고 밤 자락들이 버틴목 버틸목 버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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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되어 애틋한 추억 길 띄고 따라 길은 붙여주고 화합으로 논인해 산띠고 아래 웅장함 뜰 환상빛 환상빛은 붙여주고 일렁이고 가슴속 토닥이며 떨리는 축신왕동 툭신왕송 긴 여정 시심의 열정 찬란하게 빛나네 빛나네는 붙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정본을 보도록 교정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그리고 낯설게 하기 시상의 흐름 시적영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편의 멜로디 흐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술관 문학관 개관식 2차 교정본입니다 자 두번째 교정하기 때문에 거의 뭐 완성작이니까 모롱이 모롱이 애워싸듯 애워싸듯 화려함 화려함 피고 지고 삼사삼사 작품전 열리는 날 삼사 아 오색 꿈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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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삼사 그 다음에 밤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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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픈 사연 가고픈 마음 가고픈 사연 사연 밤새워 가고픈 마음 사연 사연을 전하는 건 좀 이상하죠 마음을 전해야겠지 가고픈 마음 별빛 별빛 별빛에게 전하네 이렇게 사연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 밤새워 가고픈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2연에 보면 잔들어 할 때 잔이 나와 잔이 근데 그리움들 이게 한 잔에 가득 채워 그러면 다시 잔이 나와 잔 잔 들어가지고 한 잔에 가득 채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잔이 두 번 나오니까 네 잔이 두 번 나와서 좀 그래 그래서 설레는 설레는 그리움 그리움들 응 한 잔 한 잔 한 잔에 가득 채워 한 잔 설레는 그리움들 한 잔씩 해야 맞지 않나 한 잔씩 가득 채워 그리움 둘이니까 그리움이 하나라면 그리움 요 놈을 한 잔에 가득 채울 수 있지만 그리움 둘이잖아요 그리움 둘이니까 각자 한 잔씩 가득 채워야겠지 한 잔씩 가득 채워 예 그래가지고 시림밤 자락들이 버팀목 버팀목이겠지 버팀목 횃불대어 횃불대어 3434 그 다음에 애틋한 추억길 추억길 따라 3535 3535 화합으로 논이네 화합으로 논이네 화합으로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 어우러져 할까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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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지 화합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산 아래 웅장함 그랬는데 웅장함뜰 좀 이상하죠 웅장함 뜰 명사 명사형으로 웅장함이 명사형이거든 그건 다시 뜰이 나와 산 아래 웅장한 웅장한 뜰 그럴까 웅장한 뜰 환상 환상 환상빛 일렁이 고 3434 가슴속 토닥 토닥 토닥이며 토닥이며 떨리는 시 떨리는 떨리는 축시 낭송 3434 그 다음에 긴 여정 긴 여정 시심의 열정 찬란 찬란 찬란하게 빛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 한번 검토해 볼까요 리듬을 보면 리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리듬 보죠 1년 1년 모롱예우사드 34 화려함 피고지고 34 작품적 열리는 날 오색금 품에 안고 3434 밤새워 가고픈 마음 별빛에게 전하네 3543 지켜냈죠 정영시 리듬 지켜냈어요 2년 설레는 그리움들 34 한 잔씩 가득 채워 34 시림밤 자락들이 버팀목 횃불되어 3434 애틋한 추억길 따라 어우러져 논인해 3543 지켜냈죠 3년 산 아래의 웅정한 뜰 환상빈 일렁이고 3434 간수 속 토닥이며 떨리는 축신왕성 3434 긴 여정 시심의 열정 찬란하게 빛나네 3543 지켜냈죠 자 전체적으로 리듬은 통과했죠 이번에는 리듬은 통과했으니까 이제 이미지를 보죠 모롱이 산모롱이를 애호싸듯이 애호싸듯 산모롱이 애호싸듯 화려한 피고지고 애호싸며음은 어때요 모롱이 애호싸며 화려함 피고지고 이래도 되겠는데 그렇죠 모롱이를 애호싸며 화려함 피고져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모롱이 애호싸며 34 화려함 피고지고 3434 자 리듬을 보죠 모롱이를 애호싸며 화려함이 피고져요 그러니까 화려함은 피고지는 모습이 모롱이를 애호싸며 화려한 모습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됐죠 작품전 열리는 날인데 옷의 꿈을 품에 안아요 그리고 밤새워 가고픈 마음 이거를 별피되게 채워난다고 시적영상화 됐죠 설레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는데 이거를 한 잔씩 가득 채워요 시적영상화죠 그리움이라는 추상을 잔에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시린밤 자락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버팀목 횃불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에트산 추억길 따라서 어우러져 논일어요 에트산 추억길 따라 에트산 추억은 추상이지만 그게 길이 있는 것처럼 구상으로 바꿔놨죠 그래가지고 횃불과 시린밤 자락 에트산 추억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논일죠 이미지 구현됐죠 산 아래 웅장한 뜰이 있어요 그게 환상빛 일령이고 그리고 가슴속 토닥이며 떨리는 촉신왕성이 있었는데 긴 여정 시심의 열정 이런 것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열정이 추상이지만 그게 찬란하게 빛나는 구상으로 바꿔 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서술은 아니죠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 통과했고 이미지 통과했으니까 경쟁력 있죠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응모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미술관 문학관 개관식 4237 모롱이 애워싸며 화려함 피고지고 작품전 열리는 날 옷에 꿈 품에 안고 밤새워 가고픈 마음 별빛에게 전하네 설레는 그리움들 한 잔씩 가득 채워 시린 밤 자락들이 버팀목 횃불되어 애틋한 추억길 따라 어우러져 논이네 산 아래 웅장한 뜰 환상빛 일렁이고 가슴속 토닥이며 떨리는 죽신왕송 긴 여정 시심의 열정 찬란하게 빛나네 흐하 찬란한 과정 괴ル옴 에피소드 욕 Most 아멘 다음은 우리 김부배 시인의 세월의 공간이라는 시입니다 이번에는 시조가 아니고 또 시입니다 한 번은 시조, 한 번은 시 한 번은 시조, 한 번은 시 이렇게 김부배 시인이 계속 날마다 시 창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김부배 시인이 매일 시를 한 편씩 쓴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진짜 신기하죠 세월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스쳐 지나는 바람이라 자, 띄어쓰기 맞춤법을 볼까요? 스쳐는 이어가죠 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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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지나가는 바람이라 스쳐, 스쳐 지나가는 봄꽃은 한 단어고 봄꽃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여름처럼 조사니까 붙어지고 가을빛 가을빛도 한 단어 철움도 조사니까 붙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처럼도 조사니까 붙어지고 느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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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릴 땐 흔들리 느껴지고 흔들릴 때 닐 땐 흔들릴 땐 흔들릴 땐 흔들릴 땐 이렇게 달빛으로 깊은 슬픔 품은 의의 미음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맑은 샘물처럼 철험은 앞말에 붙여주고 가슴 열고 뜨겁게 싱그러운 예쁜 모습으로 파란 하늘에 구름 타고 남실남실 춤추며 젖은 띄고 가슴을 포장하고 있구나 하고 마무리는 원첨 찍어줘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길로 읽어보고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낯설게 하기 그리고 시상의 흐름 리듬 리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띄고 띄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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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부배 시인의 세월의 공간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일련에 보면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여라. 그렇다면 사랑은 이라는 단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은 제목을 사랑은 사랑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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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아예 제목을 사랑은 사랑은 이름으로 어때? 사랑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사랑은으로 가. 사랑은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이렇게 뭐처럼? 봄꽃 봄꽃처럼 봄꽃처럼 향기롭고도 향기롭고도 우아 우아하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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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두근거리는 가슴 이렇게 뭐처럼 여름 여름 여름빛처럼 여름빛처럼 봄빛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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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빛을 넣을까? 봄봄 봄빛처럼 이렇게 똑같이 빛을 여름빛처럼 봄빛처럼 봄빛처럼 무엇처럼 화려하고 화려하고 화려하고도 여름이니까 뜨겁게 넣을까? 뜨겁게 이렇게 네 여름이니까 뜨겁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죠 사랑은 사랑은 느껴지고 느껴지고 흔들리는 단풍이라고 할까? 단풍 네 뭐처럼 가을 가을 가을을 해야지 가을 가을 가을빛처럼 가을빛처럼 깊고도 깊은 슬픔 뭔데이 깊은 슬픔 깊고도 슬프니까 슬슬 슬슬 슬슬하게 이렇게 깊고도 슬슬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사랑은 사랑은 겨울이니까 맑은 샘물 샘물 활짝 음 샘물이니까 가슴 열고 뜨겁게 가슴 활짝 열어 활짝 활짝 열고 반기는 샘물 이렇게 뭐처럼 겨울빛 겨울빛 반기는 이제 봄빛 여름빛 가을빛이니까 겨울빛이 겨울빛이 겨울빛처럼 아 여기가 싱그러운 예쁜 모습으로 그랬으니까 싱그럽고도 예쁜 모습 해맑게 세물이니까 해맑게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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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게 이렇게 싱그럽고도 해맑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해버린게 낫지 않나요 여기는 뭐 파란 하늘에 구름 타고 남실남실 춤추며 젖은 가슴 포장하고 있구나를 넣었는데 그냥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죠 제목은 사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올라가고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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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고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일단 정의해놓고 뭐처럼 봄빛처럼 향기롭고도 우아하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긴 한데 봄빛처럼 향기롭고도 우아하게 지나간다고 또 사랑은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이야 뭐처럼 여름빛처럼 화려하고도 뜨겁게 두근거려 사랑은 느껴지고 흔들리는 단풍이라고 뭐처럼 가을빛처럼 깊고도 쓸쓸하게 좋네요 깊고도 쓸쓸하게 다음에 마무리 사랑은 활짝 열고 반기는 샘물이라고 샘물 뭐처럼 겨울빛처럼 싱그럽고도 해맑게 샘물이 가슴을 활짝 열고 반기는 망이죠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김부배 시인의 사랑은 이 시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25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37님이 김부배 시인은 사랑의 달인이래 사랑의 달인 첫 시집도 첫사랑이고 이 시집도 거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김부배 시인은 요즘에 신들렸어 신들려 사랑의 달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사랑은 김부배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봄빛처럼 향기롭고도 우아하게 사랑은 두근두근거리는 가슴 여름빛처럼 화려하고도 뜨겁게 사랑은 느껴지고 흔들리는 단풍 칼빛처럼 깊고도 쓸쓸하게 사랑은 활짝 열고 반기는 샘물 겨울빛처럼 싱그럽고도 해맑게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달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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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이번에는 인원님의 시조 물방울사랑입니다 인원님 계신가요? 네 인원님 계시면 쉬팅창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채님 오셨네요 4237님 내빈65님 초보검님 오셨네 김부배님 꿈은 꾸는 자마님 세형보단이 오셨고 풀방구리님 이인화님 플라우벨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플라우벨님이 별풍선 10개 사주셨고 그리고 김부배님도 별풍선 10개하고 시교정료 100개 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4237님도 별풍선 100개 사주셨네요 풀방구리님이 선물해 주셨네요 심부름해 주셨네요 우리 또 두루자마자 우리 레빈65님이 또 별풍선 10개 풀방구리님도 별풍선 10개 이렇게 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10배로 불어날 겨 믿습니다 자 우리 인화님 계시네요 인화님의 시조입니다 우리 인화님은 줄기차게 시조를 발표하는데 계속 연시조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화님의 연시조 이게 34번째거든요 지금 34번째 작품 그러면은 신춘문에 다 응모하고도 남겠네요 수가 시조 창작 수가 남겠어요 그 중앙일보 시조 100일장 매달 매달 20일날 마감이니까 17일날 응모하세요 17일날 응모하십시오 12월도 응모하시고 매달 응모해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어느 것은 인정을 받아서 100일장에 수상을 할 기회가 옵니다 오늘 오늘 또 지금 수상 소식이 하나 있네요 수상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효사랑 효사랑 문학상에 우리 치우 신명희님이 또 수상했어요 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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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상에 또 우리 팀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자 우선 인화님의 작품하고 우리 또 수상한 분 축하해 드리기로 하죠 자 찬바람 휘몰아쳐 자 띄어쓰기 맞춤법 볼까요 찬바람 휘몰아쳐 단풍립 떠난 자리 동백꽃 열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여름 한여름 겨울비 겨울비 한아름이니까 한아름은 붙여도 돼요 한아름 가득 편한 숨결 적신에 편안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네요 연명이 햇살받아 목마름 타오르고 오색빛은 붙여주고 오색빛 눈물방울 소름 젖어 울 때 울 때 고운 잎 따스한 모습 입맞추고 입맞추다는 붙여도 되죠 입맞추고 떠나네 어쩌나 어찌하나 그리움 스며들어 살분생 고이 지켜 새 봄날 살고 싶네 한방눈 어엿비 얼려 어엿비 얼려 님향기랑 살고파 이렇게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낯설게 하기 그리고 리듬 시상 시적영상화 흐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다시 한 seguridad 한 deliber 그러나 나 spe utilizz 지금부터 떨어뜨린 일시 나중에 igt 수 수 일시 일시 semester 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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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방울 사랑 인화님의 34편이 시까지 포함해서 34편이라고 합니다. 시조만 따로 제가 시워보겠습니다. 1년 찬바람 휘몰아쳐서 단풍잎 떠난 자리입니다. 단풍잎 떠난 자리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찬바람 휘몰아쳐 34 되죠? 단풍잎 떠난 자리 3434 우리 인화님이 리듬에 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백꽃 열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그랬는데 단풍잎 떠난 자리인데 물론 단풍잎 떠난 자리에 동백꽃이 필수가 있으니까 단풍, 동백꽃, 열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가능성은 있지만 동백꽃이 좀 걸리네요. 찬바람 휘몰아치니까 단풍잎 떠난 자리에 뭔가 열정이 동백꽃 열정이면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하잖아요. 그냥 뭔가 보타진 열정이라고 하면 어때요? 보타진 열정 보타진 열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동백꽃 열정보다는 보타진 열정 이렇게 보타진 열정 그 다음에 겨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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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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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비 한아름 가득 가득 겨울비 한아름 가득 3호가 되죠 3호가 되고 그 다음에 편한 숨결이 좀 이상해요. 그죠? 겨울비 한아름 가득 편한 숨결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거친 숨결 아닌가요? 거친 숨결 적신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겨울비인데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편한 숨결은 좀 그런 것 같아 거친 숨결이겠지 그죠? 찬바람이 희망해 찬바람도 있고 겨울비인데 편한 숨결은 아닌 것 같아 거친 숨결인 것 같아 그래서 찬바람 휘몰아쳐 3사 단풍잎 떠난 자리 3사 보타진 열정 위에 3사 살포시 내려앉아 3사 겨울비 한아름 3호 거친 숨결 적신에 4,3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연을 보면 2연을 보면 여명의 햇살이 여명의 햇살 햇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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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래 햇살바다 그럼 3,4죠 그 다음에 목마름 목마름 타오르고 좋은 것 같아 목마름 타오르고 목마름 타오르고 3,4 그 다음에 오색 오색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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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방울인데 저기가 물방울이 있으니까 눈물방울을 안 쓰고 그냥 방울방울로 숨었대요 오색빛 방울방울 서러움 서러움 젖어울때 그랬는데 젖어울때 3,4 3,4 그 다음에 고운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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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리네요 따스한 모습 그러지요 차라리 추억 속의 따스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추억 추억 속 따스한 추억 속 따스한 모습 입맞추고 입맞추고 떠나네 이런 식으로 입맞추고 떠나네 음 그 다음에 이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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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어쩌나 어찌하나 어찌하나 3434 그리움 스며드네 들어 그랬는데 어쩌나 어찌하나 그리움 스며드니 이로 오면 어떨까 3434 스며드니 이때 짧은생 고위지켜 새봄날 살고싶네 이때 짧은생 고위지켜가 좀 걸려요 이때 동백꽃을 넣으면 어쩔까 동백꽃 이때 동백꽃을 내려 동백꽃 고위지켜 고위지켜 새봄날 살고싶네도 되고 봄날로 봄날로 살고싶네 이기도 되고 동백꽃 고위지켜 봄날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방눈 어엽비 어엽비 올려 올려 님향기랑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올려 님향기랑 살고파 영원토록 살고파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 한방눈 어엽비 올려 올려 영원토록 살고파 이래도 되고 님향기랑 님향기랑 살고파 님향기랑 고위지켜 봄날로 살고싶네 우애가 살고싶네가 있네 한방눈 어엽비 올려 영원토록 님향기랑 영원토록 님향기랑 님향기랑 올려 님향기랑 영원히 그럴까 님향기랑 영원히 님향기랑 영원히 이런 방법이 한방눈 어엽비 올려 님향기랑 영원히 영원히 우애가 살고싶네가 있으니까 살고싶네로 올라가도록 한방눈 어엽비 올려 님향기랑 영원히 살고싶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인화 님의 연시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의 리듬을 볼까요 1년 찬바람 휘몰아쳐 3사 단풍 입달한 자리 3사 보타진 열정 위에 살풋이 내려앉아 3사 3사 겨울빛 한아름 가득 3호 거친 숨결 적신에 4 3 3호 4 3 지켜냈죠 2연 여명의 햇살바다 3사 목마름 타오르고 3사 오색빛 방울방울 서러움 저저울 때 3사 3사 추억 속 따스한 모습 3호 입맞추고 떠나니 4 3 지켜냈죠 리듬 지켜냈죠 다음에 3년 어쩌나 어찌하나 3사 그리움 스며디니 3사 동백꽃 고이 지켜 봄날로 살고싶네 3사 3사 한방눈 어엽비 올려 3호 님향기랑 영원히 4 3 완성됐죠 리듬은 리듬은 정형시 율격을 그대로 지켜서 통과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정영상화를 볼까요 시정영상화 자 찬바람이 휘몰아쳐요 그래가지고 단풍잎이 떠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내려앉냐면 보타진 열정 위에 보타진 열정 위에 살포시 보타진 열정 위에 네 살포시 내려앉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비에요 겨울비가 한아름 가득 거친 숨결을 적셔요 네 시정영상화 이루어졌죠 네 겨울비가 거친 숨결과 연결이 되니까 살아있는 속성 인격적인 속성까지 부여받죠 그러니까 의인화 됐다고 볼 수 있죠 포지니피케이션 그리고 열정이 보타진다고 표현했으니까 시정영상화 된거죠 이연 여명의 햇살을 받아가지고 목마름이 타올라요 목마름이 타오른다는 구성은 이미지가 이루어져 있죠 오색 방울방울 소름 젖어요 이게 소름 젖어와요 소름 소름은 추상인데 젖어운 운다고 하면 젖어운 젖은 것은 촉각 이미지지만 운다는 것은 또 청각 이미지로 연결되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이 입체화되면서 지각적 이미지도 입체화되죠 추억 속 추억 속은 추상이지만 따스한 모습은 구상이잖아요 이렇게 입체화시키면서 입맞추고 떠나네 이렇게 따스하다 따스하다 온감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입맞추고 촉각이죠 떠나네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시정영상화 된거죠 어쩌나 어쩌나 그리움 스며들어요 그리움이 스며들어 그리움은 초상인데 스며드는 것은 구상이고 스며들다 그러면 촉각으로 받아들이죠 동백꽃 고의 지켜요 그래서 봄날로 살고 싶어요 시적화자의 내면에 어떤 사랑 고백을 동백꽃이라는 객관적 상가물로 어떤 순결이라든가 또 어떤 지조라든가 그것을 동백꽃으로 전의시키잖아요 그래서 봄날로 살고 싶다고 항상 사랑을 지키면서 사랑을 잘 가꾸며 살고 싶다는 고백이 되죠 한방론 어엿비는 심지어 한방론까지 올려요 그것도 어엿비 올려가지고 님향기랑 님향기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시적화자를 그려내고 있죠 지금 어엿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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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이미지잖아요 올려요 올려 올려 그래가지고 향기 후각이미지 이것과 연결을 시키지는 않죠 그리고 그림과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구상과 추상의 입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서술은 아니죠 그러므로 시적영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님이 꼭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인화 님의 작품 제가 읽을 테니까 25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물방울 사랑 물방울 사랑 이인환 찬바람 휘머라쳐 단풍립 떠난 자리 포타진 열정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겨울비 한아름 가득 거친 숨결 적시네 여명의 햇살받아 목마름 타오르고 오색빛 방울방울 서러움 젖어올 때 추억 속 따스한 모습 입맞추고 떠나네 어쩌나 어찌하나 그리움 스며드니 동백꽃 고의 지켜 봄날로 살고 싶네 한방눈 어엿비 얼려 님향기랑 영원히 그리움 스포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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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연시조예요. 31편 그러면 3, 7, 20일 7군데에 응모할 수가 있어요. 7군데에 신춘문에 응모할 수가 있고 대단한 작품 수입니다. 21편의 시조를 휘몰았었어요. 그리고 일반 시조가 13편이네요. 아니, 일반 시가 13편이고 시조가 21편이구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화님 축하드려요. 시조가 21편째 완성이 됐습니다. 멋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수상 소식이 하나 왔네요. 오늘 수상 소식, 효사랑 문학상을 우리 한실문에 창작 탐스런 문학계 소속인 신명이신 치우님이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치우님이 효사랑 문학상 대상인 것 같은데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해 드리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먼저 축하해 드리세요. 축하해 드리고 여기에 오시진 않았지만 축하해 드리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치우 신명이님 축하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축하해 드리죠. 이쁘죠? 이쁘지 않나요? 이뻐요? 이뻐요? 축하해 드리기 바랍니다. 축하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백송 신앙송대회에서 어로라 강현웅님이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한아시아 신앙송 축제에서 한신문의 창자 향그름문학회 하늘빛 정혜숙님이 또 그랑프리를 수상했어요. 이쁘죠? 충춘문학관 11월 대상 대상 일반부 대상은 우리 한신문의 창작 둥그름문학회였던 김병순 세아시님이 수상했고요. 연이어 수상 소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쁜 이쁜 사람들의 계속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44개의 상을 타고 있습니다. 44개 44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행복하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탈 테니까 미리 여러분 것도 축하해 드립니다. 미리 축하 드립니다. 아 교수님도 멋지다고? 왜? 교수님도 나도 나도 하나 탔어. 봐봐. 나도 하나 탔어. 여기 봐봐. 폭력 예방 교육 슬로건에서 수상을 했어. 여기 봐봐. 폭력 예방 교육 슬로건 수상. 여기에 우리 아들도 같이 했어. 우리 아들 박용훈 박용훈 폭력 예방 교육 슬로건 수상 했어요. 낭만 대통령 수상을 했어. 다시 한번 효사랑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우리 치우 신명희 님 그리고 백송 신앙송 대회 수상한 오로라 강현웅 님 그리고 한 아시아 신앙송 축제 대상 수상 한 하늘빛 정해숙 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충주문학관 일반부대상 11월 일반부대상 받으신 세아씨 김정수 님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행복하죠. 여러분도 곧 좋은 수상을 하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다 작품은 했고요. 우리 사이삼칠 님의 77번째 교정 작품 그리고 김부배 님의 38번째 교정 작품 그리고 이인환 님의 21번째 시조 그리고 총 34번째 작품 같이 검토해 봤고요. 이제 마무리로 명작 감상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명작 감상 코너는 동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 입니다. 여기 화면으로 안 올라오니까 올라오도록 해볼까요? 예 요거를 올리고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마지막 요게 다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 올라왔나요? 여기를 올릴까요? 여기를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하나 올릴까요? 올리고 여기도 여기도 올리고 그러면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우리 김철이 시인의 도토리 키재기라는 작품이 창조문학신문 동시 당선작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엄마 구름 아기 구름 한나절 한가로이 큰 하늘 노닐다 해질 무렵 서산 넘어 슬금슬금 엄마 우리 새끼 우리 산복 더이 피해 피서를 나왔나 온 강가 놀이터 삼아 벌거 승의로 온 종일 첨벙 첨벙 엄마였지 새끼였지 성미도 급하지 그렇게 뛰고도 부족한지 떼악볕 온 여름을 쉼없이 펄딱펄딱 엄마 꽃게 새끼 꽃게 걸음마 연습에 한창이네 한참이네 온 해변을 다 걸어도 도토리 키재기 마음은 앞으로 걸음은 옆으로 엉금 엉금 이 작품이 바로 신천문의 동시 당선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전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세 파트로 나눠놨죠 하나는 구름 하나는 여치 하나는 꽃게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덱구로 이루었네요 덱구로 이루었네요 자 1년은 구름 얘기입니다 엄마 구름이 있고 아기 구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나절 한가로이 큰 하늘을 논의로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서산 넘어서 슬금슬금 갑니다 아 오리도 있네요 오리 그러면 네 파트로 나눴네요 이번에는 오리입니다 엄마 오리 새끼 오리 전부 엄마 아기 구도로 했네요 라고 산복 더위 피해가지고 피서를 나왔는데 온 강가 놀이터 삼아서 벌고 승위로 온종일 첨벙첨벙 하고 있는 모습 그림처럼 그려냈죠 이번에는 여치입니다 엄마 여치 새끼 여치 이게 성미도 급하다고 그렇게 뛰고도 부족한지 때약 비어도 온 여름을 쉼없이 팔딱팔딱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꽃게입니다 엄마 꽃게 새끼 꽃게 걸음마 연습이 한창이다고 온 여비를 온 여비를 다 걸어도 도토리 키재기 라고 마음은 앞으로 걸음은 옆으로 엉금 엉금 이게 바로 시천문의 동시 당선작이 됐네요 이런 대꾸의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동시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주죠 동시를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엄마 그름 아기 그름 그리고 엄마 우리 새끼 우리 엄마 여치 새끼 여치 엄마 꼬게 새끼 꼬게 이것들을 나열해놓고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꾸려가면 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죠 동시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상을 타서 좋은 건 아니지만 상을 타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치창작을 하니까 동시 창작도 하고 시조 창작도 하잖아요 이왕 할 바에 응모도 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응모하라 하니까 그냥 부담돼서 그냥 가슴이 쪼그라지는 그런 아픔도 있다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자꾸 짐을 줘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상을 타면 좋잖아요 상을 타면 좋잖아 가문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권하는 거니까 그래도 부담 갖지 말고 또 응모할 사람은 하고 또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우리 푸르노스님 오셨네요 세웅 보다님 오셨고 현책님 오셨고 초보검님 오셨고 그렇지 푸르노스님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은 더 열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도교수 또 문학코치가 문학상 도전한다고 도전하라고 그래서 부담 갖고 무고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도전할 사람은 하고 그냥 뭐 재미있게 문학의 길을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되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 모두가 마쳤습니다 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해 주시고 추천 추천해 주시고 지금이 40분 정도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빵구리님 플라벨님 플라벨님 또 이인화님 초보검님 꿈은꾸는자마님 세웅보다님 김부배님 레빈유고님 차이삼칠님 헌책님 푸르노스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함께해서 그릇을 이루어주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별풍선을 쏴 주신 레빈유고님 풀빵구리님 그리고 플라벨님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교정료로 별풍선 100개씩 쏴 주신 우리 사이삼칠님 김부배님 그리고 이인화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심부름해 준 풀빵구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별풍선 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내릴 격 복이 가득 내릴 격 그리고 3년에 꼭 재산이 10배로 불어날 격 그리고 문학상도 꼭 수상하게 될 격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음 또 오늘 밤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실한 팀만 교정받으니까 교수님 숙제가 부족하다고 다른 팀도 올려주라고 네 충주문학관 사행시도 좋습니다 네 뭐든지 뭐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꿈은 꾸는 자마님도 도전해보시고 레빈 유고님도 도전해보시고 플라벨님 아 요즘에 지금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초보검님 초보검님 세웅보다님 요즘 작품이 안올라와 꿈은 꾸는 자마님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레빈 유고님은 이제 도전할 때가 왔죠 헌책님 도전해보시고 푸르노스님 4237님은 도전하고 있고 푸르노스님도 도전해보고 다른 분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4237님이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작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